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단양간 축적된 한국의 노하우 2. KF-21 전용 전자장기 3. 중국 공군의 공포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정부는 또 다른 고유 기술 개발 성과를 이뤄 국방산업의 위력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방산기술과 노하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초상위 경고 제어기 기술과 관련된 정보가 붕괴되면서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한국이 보유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대만을 방문한 펠로시 미 하원회장의 깜짝 출연 이 소식이 초래한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군을 움직여 일촉특발의 상황이 이어지는가 하면 중국이 군을 움직여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으로 입국한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은 미국을 향해 날선 태도로 비난을 가하며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중국이 격취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죠. 실제로 그 말처럼 중국은 최신 구축함과 전투기를 보내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추적 이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를 대비해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게끔 직선 경로가 아닌 우회 경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언포를 놓던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비행기를 추적조차 못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SCMP는 중국군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TLA는 말레이시아에서 대만으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미 공군 소속 보잉 C-47척을 위해 J-16B 전자전 전투기 055급 구축함을 투입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이죠. J-16B 전자전 무기는 미국과 맞상대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들었던 기종이고 055급 구축함에 탑재된 레이더는 가장 최신형 레이더를 탑재한 기종으로 미국 역시 중국의 전자전 능력을 가늠할 수 없었기에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역시 항공모함과 전자전 장비를 동원해 중국에서 준비한 추적 장비를 못 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도 만만치 않은 준비를 했기에 상당한 전자전이 상호간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죠. 그러나 막상 전자전이 시작되자 중국이 자랑하는 레이더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준비한 전파 방해에 속철없이 장비가 망가졌다고 하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례 없는 정찰 및 정보전이라고 평가한 공군 분야. 군사 전문가 허위안민은 이번 펠로시 의장 추적에서 중국은 솔직히 완패라는 이야기를 남기며 중국 측 전력이 미국에 모자라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중국 싱크탱크인 남중국 해전력 폐쇄감지계획은 이번 펠로시 의장 방문을 통해 미국이 보유한 2,3 공중 조기 경보기의 위력을 여실히 체감할 수 있었다고 바라보며 조기 경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도 KJ-2000이라는 조기 경보 통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완벽하게 미국의 2,3 센틀이 조기 경보 통제기에 당한 것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활약하는 조기 경보 통제기는 전쟁의 승패마저도 결정지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떠오르며 향후 국가 간 분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 보잉사에서 개발한 이 737기능을 운영하며 정보전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준동과 중국의 잦은 침범을 대비하기 위해 최근 조기 경보기를 추가 구입하기로 확정하면서 전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조기 경보기와 관련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한국형 조기 경보기 도입에 나서며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한 조기 경보기 개발에 나섰다는 이야기죠. KF-21을 비롯해 FA-50 등 한국 방산에 있어 독자 개발이 잇따른 가운데 한국에서도 독자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내부 판단이 늘면서 해외 기업에서 제공하는 조기 경보기가 아닌 한국의 조기 경보기를 만들기로 한 것이죠. 최근 한국은 조기 경보 통제기 4대를 추가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소요검팀 위안회에서 기존 계획보다 2대가 늘어난 4대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포잉사 제품을 쓰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잡음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가격이었죠.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 부담이 된 것입니다. 공중전에 있어 정보가 더욱 중요해진 마당에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손에 꼽는 회사들입니다. 포잉을 비롯해 사부, IAI 정도만 이를 제조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군이 요구한 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을 지닌 조기 경보 통제기를 제조하는 곳은 포잉사 단 한 곳입니다. 이때 당 대략 1조 원에 가까운 가격이죠. 공군 국정감사에서도 부패 의원들이 비싼 가격을 지적할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포잉이 한국의 사정을 알아차리고 44%나 비싼 가격에 조기 경보 통제기 가격을 불렀다는 지적도 등장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제안한 가격대와 한국에게 제시한 가격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였죠. 이 틈을 치고 스웨덴 방위 사업체인 사부사부가 적극적으로 한국에게 조기 경보 통제기 구매를 촉구하며 가격을 제안했죠. 이때 가격이 1조 5천억을 제시하면서 일대 당 1조를 부른 보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제안했죠. 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기 경보 통제기 기술 공유도 논의하면서 한국 정부가 요구한 수준으로 기술을 끌어올리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반드시 요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360도 탐지 기능이 바로 그것인데요. 전방위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기 경보 통제기의 성능이 갈리는 상황에 사부의 조기 경보 통제기 모델인 글로벌 아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현재 운용 중인 기종인 이 737 기반 조기 경보 통제기를 추가 구입했지만 군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국제 개발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군에서 한국형 조기 경보 통제기 도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향후 상시 운용 가능한 통제기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기에 한국이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 적기라고 할 수 있는 시점에 한국 정부는 개발에 어리를 부었죠. 조기 경보 통제기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정보전에 사용할 첨단 장비 성능 좋은 레이더 조기 경보 통제기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정보전에 사용할 첨단 장비 성능 좋은 레이더 그리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항공기를 꼽습니다. 한국은 이중 장비와 레이더 면에서 독자 개발에 성공했죠. LIGNX1이 추진하고 있는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사업은 조기 경보 통제기에서 중요한 첨단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LIGNX1은 한국항공우주산화카이와 백두정찰기에 탑재될 임무장비 데이터링크 등 핵심 시스템 개발에 진척을 보였다고 말하며 전자전 능력에 있어 한국 역시 다른 국가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냈죠. 성능 좋은 레이더는 KF-21을 개발하면서 완성했습니다. 바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2사가 그것이죠. KF-21에 성공적으로 탑재했고 기술 시연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았던 만큼 조기 경보 통제기에도 무리 없이 탑재가 가능한데요. 장비와 레이더를 갖추고 오래 운행해도 무리가 없는 비행기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플랫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조기 경보 통제기 개발에 진척을 보인 것입니다. 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는 최근 카타르 항공과 계약을 통해 생산한 A350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페이트 논쟁 때문에 결국 계약 취소까지 간 것인데요. 낡은 항공기를 교체하고 신항공기를 도입하면서 코로나 시기 이후 서서히 늘어나는 여행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카타르 항공은 에어버스 에어버스 사이 A350 항공기를 주문했습니다. 카타르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죠. 유럽 항공안전청에서도 이 문제에 나서며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조사 결과 카타르 항공에 주장한 것과 달리 비행기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외권상에 문제만 있을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에어버스 편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카타르 항공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고 결국 다수의 항공기를 예약한 카타르는 계약 취소를 선언한 것입니다. 에어버스는 카타르의 수주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제작에 들어갔으나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해 제조된 A350은 재고가 된 것입니다. 멀쩡한 A350을 재고로 두는 것은 회사의 손해이기에 이를 어떻게 해서든 처리해야 하는 상황 A350은 에어버스의 최신 기종으로 현재 에어버스의 주력 상품입니다. 이를 구매할 곳들은 한정적이기에 에어버스는 고민이 깊어졌죠.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양한 장비와 레이더를 채워 넣으려면 대형 항공기가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때마침 A350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기종 에어버스가 협력을 하면 모든 게 완벽했죠. 그리고 최근 에어버스 관계자와 한국 군 관계자가 회동을 가지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진 것인데요. 군사전문지 제인스 닷컴에서 에어버스 관계자와 한국 정부 인사가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죠.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기 경쟁에서 한국이 또 하나의 독자 기술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침내 랜딩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KF-21의 완벽한 비행 영상이 공개되자 KF-21과 관련된 논란들도 새로운 국면을 막고 있습니다. 1차 비행에선 사고에 대비해 랜딩기어를 내린 상태로 비행했지만 2차 비행에선 엔진의 안전성까지 최종 확인한 만큼 이는 그동안 붉어졌던 다양한 결함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으며 마지막 단계인 초음속 계획까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비행 중 랜딩기어가 접히는 장면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며 전 세계 전투기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과 다른 랜딩기어 설계뿐만 아니라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도 원래 설계보다 보강됐음을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지난 시험비행 때와 달리 5,000피트 낮은 1만피트로 비행한 부분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초에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의 특성상 지면에서 이륙하는 순간 랜딩기어를 접는 것이 보통이며 더욱이 불필요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KF-21의 설계안이 다시 한번 변경된 게 아니냐는 의문마저 던지고 있습니다. KF-21의 우아한 자태의 빠져비가 놓친 부분이 무엇이고 경남 4,000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서 대기 중이던 시재기 이로는 이날 지상임무통제실의 교신과 이륙허가에 따라 괭음을 내며 9차 비행에 나섰습니다. 잊고 KF-21의 에어안전추작기 임무를 뜬 국산경공격기 F-A-50이 뒤따라 이륙했고 두 전투기는 속도를 내면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날 20분간 비행을 마친 KF-21에서 특히 주목할 점이 있다면 두 달 전 초도 비행에서 접지 않았던 랜딩기어가 기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인데요. 앞서 7월 19일 실시된 최초비행 이후 랜딩기어를 접은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은 매우 경악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체에 비해 다소 비대해진 랜딩기어의 구조도 수상했지만 바퀴가 모두 접힌 후 내부에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가 추가된 것으로 볼 때 이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것으로 의심해 볼만 했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경항공모함에 탑재될 전투기로 KF-21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수지기 착륙 기능이 없는 KF-21은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에 부적합하며 중형항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서업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현재 우리 해군이 계획하고 있는 항모의 길이는 265m로 미 해군의 핵심 항공모함인 니미츠급의 길이가 300m인 것에 비해 다소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군은 200m 이내에 활주로에서 이륙이 가능하고 착륙은 수직으로 가능한 수직이 착륙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KF-21은 수직이 착륙 기능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국방부는 이를 고려해 항모의 구조 변경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함재기로서의 KF-21을 활용하기 위해 항모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KF-21에 수직이 착륙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바로 이 같은 논쟁이 KF-21에 변화된 랜딩기와의 시선이 쏠린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함재기는 지상의 1,3밖에 안되는 어레스팅 와이어가 설치된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정확히 내리찍어야 함으로 착함할 때 받는 충격은 보통의 군용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상의 활주로의 착륙하는 군용기 중 착륙의 1km 정도를 소모하는 군용기도 많지만 대형 항공모함도 비행가판 전체 길이가 대략 300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동에 애들 먹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이는 함재기로 개발된 F-14 톰캣의 착함 테스트 영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착함 시에 실속 속도보다 아슬아슬하게 높은 수준의 속도로 갑판에 착함하기 때문에 전기점검 및 신규 개발 시 수미터 높이에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항공기 동체를 직접 떨어뜨려 시험하는데요. 착함 때의 충격은 파일럿에게도 심각한 부담을 주는 수준이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의 비행 경험이 2000회 이상 되는 베테랑들은 척추 충격 손상으로 키가 2-3cm가량 줄어든 사례도 발견될 정도입니다. 참고로 KF-21 역시 상영화점까지 2000회 이상 시험 비행이 예정된 걸 보면 이는 결코 우연이라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충격을 받는 것은 착함 때만이 아닙니다. 바람할 때 역시 증기 캐터펄트를 이용하여 전투기를 말그루 발사해버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즈기어의 무식할 정도의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F-14는 바람시 노즈기어의 순간 9톤 이상이 하중이 걸리며 이 때문에 함재기로 개발된 전투기들은 육상기지 운용을 전제로 개발된 공군 전투기보다 더 튼튼하게 제작되는 것은 물론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유럽, 중국 등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모든 나라의 함재기 등 외인 노즈기어의 더블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싱글 타이어를 장착하는 공군용과 외관상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인데요. 평범한 공군 전투기의 랜딩기어보다 1.500 이상 불러야 하는 건 기본 전제이며 랜딩기어만 보강되어서는 안되는 게 1차적으로는 랜딩기어가 힘을 받지만 기체 골조가 강화되어 있지 않다면 캐터펄트로 바람시 앞부분만 뜯겨 나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기체 골조에 엄청난 기술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재기의 수명한도는 공군 전투기보다 2배 이상 길게 잡고 설계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캄시 받는 충격 때문에 실제 운용수명은 공군 전투기보다 더 짧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바다에서 활용됨으로 염분에 대한 대책은 기본이며 좁은 곳에서의 정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듈화 설계도 요구되는데 이는 항공모함같이 좁은 곳에서 기체를 대규모로 정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산 킴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 부스에서 카이는 KF-21의 함재기용 파생양인 KF-21N 모형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KF-21N의 모형은 함재기로 개발된 F-18 호넥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었는데요. 다만 카이는 KF-21N의 항공모함 적재기하는 설명으로 모형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며 이 착한 방식이 기존의 캐터펄트가 아닌 단거리 이함 및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강제 착한 방식이 적용됐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항모형 함재기 도입 대상으로 거론됐던 미국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까지 중앙모를 염두하여 KF-21N 설계가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KF-21N 모형 공개가 KF-21 기본형의 랜딩기어와 같은 2차 캄장치 보강 및 윙폴딩, 염분방기 처리 등 함재기의 기능을 보강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카이 측이 자체 개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랜딩기어 폴딩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함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고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이를 조기에 실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F-21의 다변화로 미래의 한국은 공중전에서 어떻게 싸울지 그리고 어떤 방식을 활용할지에 대해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이 같은 KF-21의 다양한 변신은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에게 예상밖에 사건이라는 점인데요. 새로운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매번 변칙적인 모습이 드러나니 KF-21의 존재 자체가 중국에게 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된다는 중국 칼럼 리스트의 주장에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최종 형태의 KF-21이 공개될 때면 아예 6세대 전투기라는 세지평을 쓰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불가능을 모르는 한국에게 7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이상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반전이 일어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대지와 하늘을 잇는 흰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발사된 한국의 로켓 룰리호의 발사가 생각나지만 꿈과 희망을 담고 우주로 향하는 게 아닌 악의만을 담고 대만을 향해 발사된 중국 로켓의 연기입니다.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대만을 향해 포격 훈련을 진행했고 중국 항모전단이 대만 해역을 봉쇄했습니다. 대만 역시 이에 맞서 오는 구의 포사격 훈련을 예고해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자 이번엔 서해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하며 한국에까지 군사적 위협을 감행해왔습니다. 중국과 대만 미국 어느 쪽 길은 한 발만 잘못 내딛고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강 속에서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전쟁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한국은 언제 불붙을지 모를 화약고의 한가운데 있는 한국입니다. 서해상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위협의 북방부는 기존 진행 중이던 한국형 사드 핸드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하며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떤 나라의 미사일이라도 막아내는 것은 물론 공격의 근원지를 날려버려 한반도로 향할 공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한국군의 호언장담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환경에서 사드만으로는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북군은 한국형 방공 미사일 방어체계 캄드포리아 에어 앤 미사일 디펜스의 개발에 돌입했었다.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철의 장막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캄드는 한 개의 무기로 이루어진 방공체계가 아닌 고도별 미사일 포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개의 무기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각 고대별 대공무기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대공무기로 미군에서 개발한 중말 고고도 지역 방어체계 사드세드가 있습니다. 판도탄마를 겨냥해 개발된 방어체계로 최대 사정거리 200km 아니 40-150km 고도 내의 목표물을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사드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최대 1000km에 달해 배치될 당시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으던 결국 포대까지 설치되며 미군 외에 완전한 사드가 설치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드는 한반도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 것처럼 보였지만 사드의 요격 고도인 40-150km 밖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취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포병 전력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언제든 서울을 공격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하갱도 진지를 건설하여 330기의 장선형포와 다연장 로켓포를 배치하고 300-600mm에 이르는 초대형 방사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연평도 폭영 이후 항공에도 폭탄 요격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결이 나왔었습니다.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수백발의 폭격을 막기에는 사드의 요격 시스템만으론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판단한 국군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서 영감을 얻어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에 대해 개발에 들어갔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의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지하드의 미사일 공격을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체계 아이언돔이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지난 5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피지의 고위 지휘관이 사익사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6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빛처럼 쏟아지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 아이언돔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지적인 미사일 공격과 폭격의 방어에 효과적인 아이언돔의 도입 역시 고려됐었으나 한반도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한국형 아이언돔의 자체 개발에 들어갔었으나 그리고 올해 2월 한국형 아이언돔 랜드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개발에만 2조 8,900억 원이 투입된 랜드는 양산되어 수도권 및 주요 방어 목표 일대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산응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해 거리 40km 고도 10km 이하의 방사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탐지하고 한 번에 100발 이상의 적포탄이 동시에 날아와도 추적 가능한 대공, 무기체계입니다. 미사일 발사대 일대에 6경미사일 16발이 탑재되는데 완편된 랜드 시스템은 총 192발의 6경미사일을 탑재하고 최고 9개에 완제된 랜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총 1728개의 6경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현재 랜드에 탑재될 해공 함대공 미사일의 한발당 가격은 10억원이지만 개발사인 LIGNX1에서는 3D 프린터 기술 등의 도입을 통해 가격을 현재의 절반으로 맞춰 대량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랜드는 2035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6년 앞단계인 2029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M 역시 같은 달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다기능 레이더 1대, 교전통제소 1대, 개탄도탄 유도탄 발사대 2대, 대한공기 유도탄 발사대 2대로 구성되어 탄도탄과 항공기 모두에 대응 가능한 대공무기입니다. 영상 속 부유시험에서 보듯 고고도에서 정견 궤도 수정을 통해 적IVM을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한반도 방북망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차세대 이지스 부축함 정주대함 역시 얼마 전 진수식을 마쳤었는데요. 최대 탐지거리 1800km를 자랑했지만 탑재될 것으로 기대왔던 ICBM 요격미사일인 SM-3이 배제되고 SM-6 미사일까지만 탑재되어 눈만 잊고 주먹은 없다는 기존 한국 이지스함의 평가를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정주대함함을 비롯한 KDX-I 배치 II 세척이 수직발사체계는 SM-37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대 사거리 2500km 요격고도 900km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함대공 미사일 SM-3이 정주대함함 협제되어 국탄의 ICBM, SLBM을 차단해 줄 것으로 기대받아섰다. 지난 8월 1일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SM-3을 왜 배제했느냐는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이종석 국방장관은 하참에서는 소요상으로는 충분히 필요하다 판단했을 것이나 이지스함의 작전 개념과 한반도에서 탄도탄 지상 방어를 위한 SM-3의 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용순위와 작전운용 개념을 고려해 SM-3에 대한 전력화 속도를 조정 중이다. 라고 답변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아직도 도입 미정인 상황을 지적하며 북한의 지대지 탄도탄과 SLBM의 방어는 현재 지상기반 캠드론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석 국방장관 역시 무기체계와 함정을 동시에 전력화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질의를 통해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부 측에서도 SM-3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정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도입을 보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최강의 전술이었던 팔랑크스진 방패와 방패를 맞대 벽을 구축하고 긴 창을 이용해 적을 공격하는 뚫을 수 없는 무적의 방진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방패가 완성되어가고 있는 만큼 적을 향할 창 역시 중요한데요.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라 탄도미사일의 물량이 맞대한데 이 물량으로 밀어붙인다면 캠드로도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군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화살이 아니라 사수를 공격해야 한다. 날아오는 포탄이 아닌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을 타격해서 공세를 끊어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킬체인 킬체인 전략입니다. 적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추적 선제 타격해서 아예 공격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어 전략이죠. 걸프전 당시 미군이 적의 스쿼드 발사기지를 제압하기 위해 만든 체계로 탐지 확인, 취약, 조준, 교전, 평가의 단계를 거치는 타격순환 체계로 만약 평가 단계에서 적의 피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1단계부터 목표물이 완전히 전투력을 상시할 때까지 공격이 이어집니다. 만일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의 킬체인이 발동되며 3시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전략 무기를 북한으로 투사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3시간 이내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 목표인 계획이죠. 기존 한국의 킬체인 전략은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었지만 몇 차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후 한국의 독자적인 킬체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며 한국형 킬체인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킬체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획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킬체인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미군과 같이 역을 압도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태 공군 주요 전력을 총동원한 일제 타격으로 30분 이내로 주요 목표물을 제압할 수 있도록 구축 중이며 2023년 완성될 계획입니다. 최강의 방패와 최강의 창을 부딪히면 누가 이기냐는 오래된 고사성어이죠. 모순의 대결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대전에서 이기기 위해선 최강의 창뿐만 아니라 최강의 방패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꺼내진 방어로 적의 위협에도 흔들리질 않을 강군의 탄생을 기대해봅니다.